음! 됐다! 이거 비벼야죠! 얍지? 흐읍 이렇게! 오! 오! 딱지! 새우! 이렇게! 오! 음! 오! 오! 에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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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국물 사국국물로 하고 양념장 만들고 양념장에 참깨를 먹을 LLC 사국국물로 왔으면은 되게 고소하면서 약간 매콤한 양념장에 됐잖아요? 거기다가 캡사에 신나니까는 완전 칼칼하게 너무 맛있어요! 아아 떨어지지 말자 우리! 네! 이렇게!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요! Всем привет!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